이 사물 한 번 말씀해주세요. 사물을 하면? 그래도 약밖에 없어요. 와 진짜 약 많다. 진짜 약이 많네요. 유산균. 유산균. 이거 10점대봉탕. 견과류. 이거 차전자피. 이거? 좋아요. 바로 나와요. 바로 나와요. 네, 효과 좋아요. 다 드시나요? 네. 이거는 가래에 좋은 거. 도라지. 이거는 위에 소화 안 됐대. 네. 이거는 아르기니. 이것도 되게 좋아요. 네. 그리고 허리가 제가 아파가지고. 파스. 겨울에 추울 때 하는 기마개. 기마개.